히힛 왜? 뭔 소리야? 아 엄마가 왔어? 조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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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오리는 누구예요? 딸이 되게 착한 거야, 저런 거 다 다녀오는 거 같네. 철이 다 들었어. 애가 착해요, 그쵸? 이거 뭐야? 조은아! 다브라 박스! 짐 싸게? 이사 가나 보다. 이 집이 저희가 살기에는 꽤 큰 집인데 너무 크다, 집이. 여기 혼자 있으면 너무 적적하고 무서워요. 6개월에 끝나서 이제 호울이와 제가 살 수 있는 조금 더 아담한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. 이사를 몇 번 해보신 거 아니면? 이사를 많이 했어요. 왜 이사 많이 했어요? 처음에 갔을 때 여기로 한 달을 살면서 집을 보면서 구하기로 했는데 그걸 또 사기를 당했어요. 네, 그래서 사기를 당해서 한 달 사이에 애 둘이랑 이민가방을 들고 한 다섯 번을 이사를 해놔? 알고요. 한 달 사이에? 네, 한 달 사이예요. 근데 그냥 계약 연장을 해서 살지 뭘 굳이 이사할 집을 또 찾아요. 계약 연장 그냥 하면 되잖아. 사정이 있었겠죠. 비싸잖아요. 큰 집은 비싸니까 그리고 둘이 살기에는 조금 버거워요. 그런데 좀 크긴 하더라고요. 근데 또 이렇게 촬영할 줄 알았으면 손님도 많이 많고 그럼 좀 연장해놔요, 일단. 저희 갈게요. 일단 좀 연장해놔 봐요. 연장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소홀아, 여기 스니커스만 빼고 집어넣을까? 털린 씨는 말 넣고 또 짐 싸우는 노하우 왠지 있을 것 같아요. 하도 많이 싸셔서 제가 보기엔 그냥 막 집어넣는 것 같아요.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? 윤희 씨. 그냥 막 집어넣잖아요.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고 노하우를 얘기해. 아니 많이 해보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. 그리고 한 박스 끝. 하이파이브. 그러면 이거는 신 투 더 바이. 저 봐. 그냥 그리고 그냥 닫아놔. 너무 없어. 그리고 여기. 아트코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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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누가 사귄 거지? 루엠 리오. 리오? 리오. 남자친구? 남자친구. 어? 어? 사귄다고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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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국 남자친구예요 한 살 연하예요? 연하요? 처음에 그냥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는 엄마가 어 그렇구나 약간 이런 반응이 보였는데 사귄다고 말하니까 엄마가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귀여워했어요 아 진짜? 소울이가 저한테 그런 거를 숨기지 않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게 너무 저는 좋아요 아 정말요? 약간 서운하지 않나? 난 드라마 보는 것처럼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? 저는 리오도 리서방 이렇게 부르거든요 리서방이요?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리서방은 네 오픈마인드시구나 아니 너무 재밌잖아요 예쁘죠? 귀엽고 저도 소원이에요 노아가 좋아하는 남자나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아직 없어요? 아직 1학년이라서 없는데 자기 반에 태권도 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멋있다고 얘기를 하더니 아니야 엄마 이름 절대 말 안 할 거야 절대로 말 안 할 거야 그러면 썸 타고 있는 거예요 썸인가요? 썸이에요 그거 썸이에요 아니 만약에 딸 애들이 누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면 진짜? 서운하실 것 같은데 딸 봐보시어서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남자친구 만나는 건 저는 오히려 되게 열려있어요 그리고 많이 만나보고 실제로 만나고 있는 거 아세요?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죠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달라지겠지 뭐 어떠셨어요? 전노민 씨 어떠셨어요? 나는 SNS 사진에 누가 내 딸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나도 모르게 딸한테 이놈이 누군데 너한테 어깨서 이놈이 누군데 이놈이 누군데 너한테 어깨서 진짜로 이렇게 보니까 눈이 확 돌던 거예요? 내 딸 몸에 손을 댔다는 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몇 살인데 몇 살인데 3학년이에요 아 그래도 저 뭔지 알죠? 30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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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30살이에요 예 내가 30살이 아니고 내가 30살이 아니고 그건 누구도 안 믿어요 저 순수해서 믿을 뻔했어요 서른 살? 놈이나 그럴 뻔했어요 말 놓으세요 말 놓으셔도 돼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브랜드의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코코넛이야? 근데 왜 리오가 코코넛 사줬어? 어? 몰라 아 약간 좀 약간 좀 아니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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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놀러가서 놀러가서 그냥 놀러가서 이걸 왜 사줬는데 어? 그냥 놀러가서 Just because Just because Just because Just because 그냥 이거 비닐에 넣은 다음에 어? 그거 해볼까? 네 아 리오가 준 걸 짜부시키는 게 마음이 아파? 아니야 리오의 마음을 짜부시킬까 봐? 딸 놀리는 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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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엄마는 엄마는 그런 사람 던져 어어 엄마는 그런 사람 던져 어 아하하하 어 어 날 두 번 죽이는 거야 엄마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또 알아? 언젠가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 커다란 인형을 안겨주는 엄마는 그럴 사람도 없잖아 참고로 이혼 조정 기간에 남자친구 연인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? 제가 이걸 왜 알고 있는지? 알아보셨어요? 알아보셨구나 아니 그게 여기에 지금 맞는 말이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배꼽을 내가 재정신이가 중재가 드는 거예요 엄마 이거 봐 이거 내가 한국에서부터 모았던 거야 우와 서울 변천사야 뭘?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 귀여워 어쨌든 이거 이거는 오왕이한테 찍은 거야 그리고 이것도 어때? 이것도 오기 전에 이거는 한국 초등학교 교복이다 이 친구 되게 좋은 친구인데 맞아 누구지? 조윤서 윤서 윤서 윤서는 지금 어디 다닌대? 여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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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도 한국 중학교 가보고 싶어? 여중 초반에만 그랬어 궁금하긴 해 네 6학년 말 졸업식 할 때 제가 4개월을 남기고 먼저 여기로 왔는데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소셜미디아 보면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거기에 없어가지고 조금 슬펐던 네 졸업식을 못해서 네 처음에는 학교에 갔다 오면 너무 긴장을 하고 그래서 와서 잠만 자더라고요 네 또 그러면서 이제 집을 계속 옮겨 다니니까 그게 너무 미안했고 그 다음에 셋이 있다가 둘이 되고 또 한국의 기사도 시끄럽고 언론에 시끄럽게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걱정된다고 연락을 주고 그럴 때마다 되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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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뭐 네 집 먹고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거의 획인 싸네 진짜 우와 인기 많네 저 때만 해도 저 나라를 가더라도 금방 친해지지 않아요? 네 아 그러네 그러네 이거는 이지랑 켄소랑 리오랑 같이 리서방 더블 데이즈 야 야 야 그리고 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나의 MU1 트랩 그 벨라루스를 대표해서 드베이트 한 거야 저건 뭐예요 저거 모의 유엔에 뽑혀서 학교 대표로 유엔에 간 거예요 아 모의 유엔 모의 유엔 정말요 저런 것도 굉장히 뿌듯한데 응 어 얘 그건 옛날에 좀 된 게 한 건데 이거 따서 좋았어 내가 6급이랑 4급?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시켜서 처음으로 통역 자격증을 땄었어요 진짜요? 딸이 저걸 땄다고요? 13살에? 네 아니 쟤는 몇 개국어예요? 소울이는 영어 한국어 요즘에 일본어하고 인리어 학교에서 세컨드 랭귀지로 하고 있어요 마이너 엄마나 딸이나 그 엄마야 그 딸이네 솔직히 이거 처음에 엄마가 하라고 그랬을 때 조금 싫었어 귀찮았어 근데 하니까 하니까 좀 좋지 그치 바사 인도네시아도 5점 받았어 5점 받았어 그리고 일본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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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? 이거 뭐 할 거야 모든 과목의 결과가 4 이상이면 받는 건데 이렇게 똑똑해 왜 이렇게 똑똑해 사이언스페어의 금메달도 받고 오마이갓 한 달 동안 이런 거를 소울이가 학교에서 실험하고 만들고 있었다고? 그래서 너무너무 잘 구... 잘 구구 있구만 너무 사랑이구만 그렇지 똑똑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아이고 기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아 진짜 조금 방정리만 조금 더 잘하면 더 고마운 사람이겠구만 그렇지 엄마들이 꼭 저래 저기서 안 나갔어야지 심장에서 끝났어야지 너무너무 예쁜데 엄마가 솔직히 소울이 이번 semester에는 엄마 조금 약간 마음 다짐도 하느라고 또 멋있었고 우리 소울이가 적응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했었어 아이고 진짜 힘들었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쵸 어휴 갑자기 막 멀아치니까 퍼풍처럼 발레에 처음 가서가 많이 혼돈스러웠겠네요 네 빨리 새로운 대로 또 알아보자 그치 그치 근데 그 와중에 혼자 스스로 소울이가 저렇게 대견하게 모든 걸 잘 해냈으니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 딸복이 많으시네 그냥 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연이라면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맞아 저런 딸을 만난 것도 복이에요 맞아 복인 것 같아 납병은 없을지언정 아니 꼭 그대라고 해 그치 사람이 모든 복을 갖추려는 복은 없잖아 네 그럼요 뭐 하나라도 있으면 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